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뿌립니다. 이진석 파고듭니다. 레이업. 득점합니다. 이진석. 다시 잡습니다. 송강민. 안쪽으로 오르패스트. 이진석이 성공합니다. 공격 여의치 않아요. 다시 한 번 공을 긁어냅니다. 아웃넘버예요. 이진석 왼손으로 마무리합니다. 이진석의 득점. 오른쪽으로 강병현. 이진석에게. 이진석의 석점 던집니다. 이진석의 석점. 들어갑니다. 작전 타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점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이진석의 환상적인 그리고 강병현과의 플레이가 나옵니다.